장경호 선생님!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지? 저요? 어. 오늘 할 것도 많고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. 괜찮아. 얘기하고 와. 천천히. 형이랑 나랑 둘이 있잖아. 가. 하실 말씀이 뭐죠? 저거는 바빠서 좀 빨리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. 뜬금없지만 그동안 내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. 뭘요? 그때 우리 주인혁 선생 방 앞에서 있었던 일. 한 가지만 물어볼게. 뭘요? 그때 내 입술 빼앗았던 거 무슨 생각에서 그랬던 건데요? 그건 그게 힘들면 말하지 않아도 돼. 그 맘 다 아니까. 그 맘 받아들게. 그게 네. 그럼 우리 앞으로 교제할까요?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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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